적조 발생 시 방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 모의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. 전라남도는 오늘 여수 해역에서 해양수산부,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어업인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박 53척과 황토살포기 3대, 드론 3대를 동원해 모의 적조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오늘 훈련은 적조 예찰과 황토살포에 이어 양식어류 가두리 시설의 안전해역 이동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으며 다음 달 8일에는 완도 해역에서도 실시됩니다.